정병혜 의장님과 나은수 부호장님을 비롯한 선혜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의원은 순천시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저는 민주당 소속 정병혜 의장님과 면담 중 정병혜 의장께서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는 말에 탈당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녹취하여 당에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이 녹취로 인하여 우리가 약이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의회 강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불철주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순천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이진 점과 그의 여러 가지 일로 시의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 일로 인한 불신이 가중되었음을 인지하고 앞으로 좌석하는 마음으로 우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병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순천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정활동과 본연의 임무에 충신함은 물론 시민을 위한 정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정병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광규 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역 공직자 여러분 순천시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홍준 의회 운영위원장님의 신상 발언을 듣고 아직도 반성의 의미가 결코 제에게 와닿지 않고 의장님에게 와닿지 않는다 생각하고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홍준 의회 운영위원장에게 당무적으로 어떤 지시도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그분이 정병혜 의장님께 탈당을 권유했는지 그 전에 모든 내용은 다 삭제된 내용입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지시했는지 어떤 의미로 정병혜 의장님을 녹취를 했는지 저는 심의 유감입니다. 원내대표라면 20인의 민주당 의원들을 원구성을 해서 충분히 회의를 거친 다음에 할 내용이고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비 의원님도 어떤 직함도 민주당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의 당무적인 역할로 의장을 녹취를 했다는 거인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발언의 내용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직, 청렴, 봉사정신 등은 기본일 것이고 저는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청의 자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원은 지역의 미신과 현안을 입이 아닌 기로 들어야 그들의 말에 대한 무게를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과입니다.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고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막다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 있는 큰 인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무슨 생각에서인지 경청을 통한 반성과 사과의 자세가 전혀 안 되었고 뒤에서 모사를 통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동료 의원의 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자유반에 언급했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공개한 당사자에 대하에 저는 순천시의 윤리특위의 지방자치법 제44조 우원의 의무 제2항 순천시의 우원 윤리강등 등 윤리실청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윤리강령 제1호 및 제3조 제1호를 현저하게 입안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순천시의 우원 윤리강등 등 윤리실청 규범 등에 대한 조례 제9조 제7호에 따라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당직을 떠나 찬성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두가 잘못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형태와 불법 도출에 관한 문의를 제기하였고 4월 5일 우원 징계소를 제출했습니다. 사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으나 본인의 의지에 따라 사과는 이루어지 않았고 그 뒤에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징계한 철회를 위해 여기서 다 교륜하지 못할 많은 분들에게 사정사정하였고 그것을 보았을 때 과연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무엇이 부끄럽고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끝날 사안을 또 다른 분란의 시합만 뿌리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안 되었는지 제 4월 18일 비공개인 의원 간담회에서 뜬금없이 사과미 징계 요구서를 무말해 있으며 오늘 본회의 전날인 어제까지도 의장단 회의에서 어떻게든 징계한 철회를 위해 안쓰럽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참으로 정말로 고차하다는 평들을 남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올마 매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과 한마디면 6년을 함께 의정생활을 한 정에 어쩔 수 없이 못 이겨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진 의원으로 열려온 지역의 의룬호, 채통, 진실성, 정치인 의원의 기본 덕목 하나 없는 모습을 지켜보는 순천시민, 순천시의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인의 징계 요구서가 해보던 것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의 지적과 권유에도 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든 무마하고자 하는 자세, 사과, 타이밍을 놓쳐 정정당당함을 잃어버린 것, 아직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들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윤리특위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담대히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본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길이자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동료 의원들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77회 순천시의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